끝! 보겸주의방! 보겸주의방!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주세요. 저는 오토반 14살 김균이. 저는 오토반 18살 김나운입니다. 우와! 저희가 6월 24일에 동성호 버스킹 무대를 하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와! 저희는 지금 단체수업 선입니다. 지금은 신나는 보컬수업! 이것도 선생님 피아노 한 번만 쳐주고 바로 무반주 한 번 볼 거야 서가지고. 둘 셋! 성대가 풀려서 호흡이 이렇게 많이 차면 발라드처럼 처음 만난 그 갈망각이 이렇게 받을 수 있어. 갈비도 아래 내 맘은 설레. 이렇게 하지마. 함께라면 난 I could die in this moment. 입 안에 공돌이 딱 만들어졌을 때 곤명과 발성 소리가 너 톤이 잘 사는 것 같아. 아! 저희는 지금 동성호 중앙광장에 갈 거예요. 우리는 스케어 동성호 중앙광장입니다. 저희는 방금 한 번 하고 왔어요. 굿굿 굿굿! 이소은의 음악 시간! 음악 시간? 음악 시간! 음악 시간! 오늘 부르실 노래는 뭐 하신가요? 어? 저는! 오! 블랙핑크의 뭐! 뭐! 뭐 해봐요! 뭐 해봐요! 와! 한 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 그럴까요? 그럴까요? 제가 계속 고려도 될까요? 아! 네! 지금 이 시간을 멈춘 채 지금처럼 너와 함께라면 tonight forever young 아! 끝인가요? 벌써 끝났어요! 블랙핑크의 러블리 순간에 영원할 수 있게 아! 저는 지금 산책하러 왔고요! 됐다! 하나 둘 셋! 끝! 끝! 폭염주의보! 폭염주의보!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홍수경입니다! 와! 진짜 많죠? 와! 이번에 던던댄스와 OMG 팀을 맡게 됐어요 굉장히 이번 더스팅 기대가 됩니다 너무 다들 다양해가지고 이상히 예뻐요 너무 여름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요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저는 이번에 troisième 어 언포기임과 영등 스토픔 ferry tune과 오오 숨지 라는 곡으로 라이브를 하는 라이브 춤 추면서 노래까지 하는 어렵다는 라이브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모 하러 왔죠? 저희 오늘 642 버스킹하러 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동성로 버스킹 1차 리허설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덥네요 오늘 날씨가 맞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더워 저도 나오게 해주세요 안녕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어요 너무 더운 공연이었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맞아요 진짜요 재밌었어요 폭염주의보 폭염주의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브이로그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끝 찧 안녕